내일 추미애 장관이 매블쇼에서 녹화를 하는데 녹화 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결국 자기가 윤석열하고 한판 붙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추미애 자기를 날려버렸다 이 문제를 하는데 문재인이 윤석열과 한패란 얘기는 여기서도 강조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제가 이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2021년도에 김희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내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시절 윤석열이 조국만 드러내겠다고 청와대로 보고해왔다 되게 의미생장한 말이죠 조국을 막 난도질하는데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는 거야 조국만 살짝 드러낼 테니까 양해달라 그리고 김희겸이는 그게 역심까지 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는 본인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의 생각이겠지 조국을 난도질하는 게 역심이 아니다 그래? 그럼 조국 날려 김희겸의 증언으로 다 드러나요 이게 이 내용이 이것만 봐도 추미애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 윤석열 싸움 때부터 문재인은 윤석열 편이었다고 아주 그냥 정확한 증거예요 이거 윤석열 집권 이후에 문재인은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수사도 받지 않고 정치업계의 상황 책장사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한 번도 입장이 바뀐 적 없이 윤석열은 문재인과 한패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태극기와 촛불 양쪽의 개대지들이 문재인과 윤석열 간의 위착을 죽었다고 해도 못 믿는다면 죽을 때까지 저 권력자들이 벌이는 노름판에 판돈 내는 거다 그러니까 촛불도 그렇지만 태극기 개대지들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문재인을 구속시킬 거다 자기 스스로 막 주문을 외우잖아 같은 편인데 한마디로 문재인과 윤석열은 촛불과 태극기 양지영의 개대지들을 속여서 정권을 찬타라고 집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내는 거야 무식한 국민이 죄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개대지들이 죄요 개대지들이 내가 이제 와서 뭐 저 개대지들을 설득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 추미애에게 꼭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5년 전 바로 이 무렵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당시 데이티비 사주와 야밤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수 전 장관은 2020년 8월 뉴스타파 고발 뉴스 등의 보도로 알려졌던 이 야밤 술자리권을 두 달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연차에서 첫 번째 징계 사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걸 슬쩍 나중에 빼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미애가 지금도 성혁인 지금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태블릿 조작 구사를 이렇게 거론하니까 윤석열의 줄 서있던 조중동은 물론 미디어오는 한겨레, 촛불, 뭐 캠스, MBC 다 추미애 장관에게 맹폭을 가합니다 이것들이 마치 현재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정 언론을 띄우자 바우 기득권 언론이 집요하게 음하에 비방하는 것과 똑같죠 죽었다 깨도 윤석열에게 얻어맞아 죽을지언정 태블릿 PC 진실은 은폐하겠다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게 이때 송영길 이전에 추미애 때부터 이랬다는 거죠 추미애 때부터 난리가 났어 그때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추미애는 징계 발표 이후 갑자기 이 술자리 문제만 징계서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조차 발표하지 않았어요 즉 추미애가 솔직히 할 말이 없죠 자기는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이 결국에 윤석열을 편들었다고 하지만 윤석열을 끝장을 낼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싸우다가 그 무기를 스스로 내다 놨기 때문에 추미애도 할 말이 없어요 대체 왜 추미애는 갑자기 윤석열이 가장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 징계 사유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냐 앞뒤 맥락을 따져도 내가 일찌감치 감찰 요청했기 때문에 이미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왔던 건인데 그걸 갑자기 없앨버린다는 겁니다 추미애가 답변할 건 이것도 문재인 세력의 압력이냐 이거죠 이것도 그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한 것인데 추미애 본인이 윤석열을 죽일 카드를 숨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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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흥미롭게 틀미애 감사합니다.